박산 내버릴 수 있습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 꿈도 꾸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인터넷 도박, 아예 처음부터 쳐다보지도 맙시다. 평범한 시민들을 도박 중독에 빠뜨리는 불법 도박 사이트들. 전화 한 통이면 불법 사이트 근절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아직도 슬그머니 주차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행복사용설명사에서 만나보시죠. 이 사람이... 여기...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다 잡을 거야. 제가 차만 잡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내리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주차 단속하신 여 고생도 많으실 텐데 고맙습니다. 아니야, 제 일인데요. 요즘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특히 장애인 구역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양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피를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고맙습니다. 베일리씨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진짜 착하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뻐요, 이뻐. 우리 에일리씨 너무 이쁘다. 괜찮으세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길이 미끄러워요. 제가 부측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계단 되게 잘 어우러워 하시네요. 여기까지만 부측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 제가 알아서 갈게요. 고맙습니다. 네, 아저씨 조심히 가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저씨가 아니고 오빠예요, 오빠. 네, 아저씨.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친절하고 좋으신 분 같아. 춥기위원회 아싸! 이야! 진짜 이 분야, 나한테 완전히 속았어. 우와, 안전 따뜻하겠다. 예, 이거 하나. 어, 아저씨다. 엄마. 아이템. 잔말할 때가 됐어 아저씨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우리 에이리씨 추운데 또 고생이시네요 추운데 이거 한참 하세요 네네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맞다 다 봤거든요? 뭘 봤는데요 뭘 여태까지 양심 없이 장애인인 척하고 다닌 거예요? 아 뜨거워서 그런 거야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뜨거운 거겠죠? 반성하세요 양심 없는 사람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곳에는 장애인이 아닌데도 불법 주차를 하는 얌체 운전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되신 거예요 여기? 아 될 데가 없으니까 급하게 그래 금방 나갈려고 금방이요? 우리 여기 10초도 안 들어 좀처럼 줄지 않는 불법 주차 그 이유를 뭘까요? 좁은 일반 주차장에 비해 공간이 넓고 비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이 유혹을 못 이기고 양심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트나 백화점, 관공소에 장애인들이 업무를 보러 갔을 때 비장애인들이 주차를 해남으로써 장애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많이 험해면서 힘들고 어려움에 겪게 있습니다 각 주차장마다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